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황당한 것은 몇 시간만 지나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요? 바이러스 보균자들처럼 변해 난동을 피우는 등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깨달음이란 스님들도 얻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로봇이 깨달음은 어떠냐? 인명은 한난 로봇이 아닙니다 지금 벗기 이상해! 빨리 테레비! 저게 뭔데? 공 모양 괴 해성의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로 충돌까지 오빠! 오빠 얼굴을... 인류에게 선사한 최고의 선물이 인류의 재앙이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영역을 해석하거나 첨범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적으로 인간의 영역에 따라야 한다! 절대로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왜 이러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인간들이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은색 그 비행선이 이렇게 휴승... 저게 진짜... 참차! 대체 지구에 뭐 하러 왔어요? 무슨 말 해도 안 믿을 거잖아 Dale, 또다시요! 감사합니다 그 비행선이 jakby 사회가